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 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박상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슈 가져오셨나요? 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첫 감염자가 나온 지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마스크 벗을 수 없었던 사투 속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분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손실이 큰 소상공인에게 미리 지급할 보상금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슈픽에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소상공인들을 위한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시작됐는데, 원래 손실보상이라고 한다면 손실이 난 후에 보상을 하는 게 통상적일 텐데, 이번에는 먼저 지급을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지금은 소상공인들에게 지난해 추석도 마찬가지고, 연말도 마찬가지고, 또 연초, 대목이라는 게 사실 없었습니다. 이번 설 연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일까 봐 우려가 아주 크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부에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먼저 해결해주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선지급 방식으로 보상 체계를 전환을 한 겁니다. 우선 손실보상금이 일정 금액을, 손실보상금으로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을 하고, 추후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을 말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포함된 신청 대상이 누군지, 어떤 조건이어야 가능한지,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신청 대상은 지난달 6일부터 이번 달 16일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된 소상공인과 소기업 55만 곳이 1차 대상입니다. 그 이후에 시설 인원 제한으로 추가가 된 분들도 있고요. 그런 분들 또 올해 1월 들어서 새롭게 영업 제한을 받으신 분들 추가로 손실보상 대상이 됩니다. 다음 달 말부터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네, 우선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면 또 지난번처럼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서, 시행 초기에는 5부제로 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부터는 그냥 아무나 지원을 하면 되는 거죠? 네,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서 접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첫 닷새 만에 출생년도, 닷새 동안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시행이 됐고요. 이번 주부터는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선지급 보상 방식을 놓고 소상공인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 때문인가요? 금액이나 보상 방식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지금 자세하게 좀 뜯어보면요. 손실보상 선지급. 다음 달 4일까지 신청을 하면 소상공인은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각각 250만 원씩 모두 500만 원을 미리 받게 됩니다. 이후에 2019년과 비교를 해서 그 손실 정도를 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산정한 손실 금액이 500만 원을 넘게 되면 추가로 더 지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500만 원보다 적다 그러면 차액을 5년 동안 나눠서 갚아야 되는 구조입니다. 미리 피해보상금을 받는 셈이다 보니까 나중에 다시 돌려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 명확하게 손실된 부분을 증명하는 게 좀 어렵다. 이런 이유로 500만 원을 대출금 형태로 지원을 받지만 다음에는 또 부족한 부분은 다시 갚아야 되는 그런 형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빚으로 버티는 소상공인에게 결국 빚이 또 늘어나게 되는 그런 결과다라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형식과 더불어서 일부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영업 제한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손실에 비하면 아니 5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정부의 손실보상 선지급을 환영한다는 의견도 물론 있겠지만 불만의 목소리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소상공인 대부분들은 피해액 보상 더 늘려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힘든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좀 트여주어 보려는 이번 대책을 두고도 아직까지도 부족하다 미흡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대부분은 피해액 100%를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본적으로 이들이 바라는 게 뭐냐. 영업 제한 시간 조치 밤 9시까지인 거 이거 좀 늦춰달라. 자꾸 손실보상 해주고 대출 연장해주고 이자 지원해주고 우리한테 빚이라고 할 게 아니라 제대로 우리가 장사 좀 하게 해달라. 제대로 장사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일회성 지원금 소상공인들의 누적된 피로 글쎄요 제가 누적된 피로라고 말씀드리기도 굉장히 미안하고 죄송스러울 정도입니다. 낭떠러지 끝에서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이 상황. 이걸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명절 연휴만 딱 봐도 보통은 외식업계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도 설 연휴가 닷새나 들지만 사실 이걸 대목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현실이잖아요. 소상공인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확진자가 또 계속 5천 명대, 3천, 6천. 이게 지금 걷잡을 수 없이 확산세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정부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시는 국민들도 많을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0개 소상공인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자영업 총연대 이곳에서 집단 행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 직전에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299명이 모여서 삭발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를 상대로 손실보상 집단 소송과 함께 촛불 집회도 하고 단식 투쟁까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거리 두기 완화와 함께 추운 한파에 거리로 나가지 않도록 피부에 와닿는 보상 체계안이 절실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한컷 이슈.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소상공인분들 이야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당장 대출이 간절할 겁니다. 그런데 일반 금융권에서 대출? 일반 금융권에 해줄까요?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좀 아끼기로 하고요. 정부에서 이번 주부터 중신용 이상인 소상공인들에게 연 1%에서 1.5% 금리로 최대 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희망대출 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을 내놨습니다. 어떤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챙겨드리겠습니다. 딱 시작! 바로 오늘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요즘 같은 금리 인상기에는 꼭 한번 챙겨봐야 될 그런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상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 27일 이후에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을 받은 곳 86만 곳입니다. 소상공인 1,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다른 정책 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말에 접수가 시작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일상회복특별융자를 받은 경우라면 추가 신청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개인신용평점이 745점 이상, 919점 이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으로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이나 또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자금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신용자는 시중은행 2차 보존을 통해 자금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당장 신청은 어디로 하면 되는지 이것도 궁금한데요. 시중은행 앱에서 신청을 하거나 비대면 신청이 어렵다 그러면 창고에 직접 가셔서 접수를 해도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인원이 몰리면 안 되니까 이런 걸 방지하고자 신청 첫 3주 동안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신청 첫 3주 동안은 대표자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운영이 됩니다. 코로나19 2년 아직도 끝나지 않은 긴 터널. 소상공인들을 비롯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계나 전시업계에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폼넓고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도 박상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